일단 권혜원 해설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왜냐하면 저의 조편성을 너무 잘 추천드려서 고마웠는데, 아무튼 그 성과를 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. 양이 된 것 같습니다.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을 믿고 넣었음에도 불구하고, 선수들이 못하려고 못한 건 아니지만, 또 경계가 잘 풀리지 않아서 그랬던 거였는데,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리그로서 보답할 수 있는 경계가 되자라고 주문을 하고 나왔습니다. 그런데 선수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줘서, 오늘 리그의 첫 단추를 좋은 결과로 끼워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